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드디어 2024년이 반갑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양력 1월 2월 띠별 운세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뱀띠분들 먼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갑진연도 하시는 일들 모두 잘 수월하게 풀리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띠별 운세를 사실상 양력 기준으로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양력 1월 달은 아직 2023년의 음력의 운기가 남아있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 1월 달 2월 달 운세를 올리게 되는데 2023년과 2024년의 운기가 조금 교차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올해 뱀띠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뱀띠 여러분들 제가 저 작년에 이렇게 올해 전체적인 띠별 운세를 말씀드렸을 때도 뱀띠가 전체적으로 좋은 띠에 들어간다. 기분이 상하하는 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1월 달 2월 달 운기를 점쳐보니 신기일전을 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은 변화와 많은 시도와 많은 이동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근데 이때 좀 속도가 조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너무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일을 조금 그르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져 있다가 해가 땅 떴는데 너무 급하게 일사를 움직이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지금 이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직을 해볼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결혼을 해볼까? 뭐 이런 운기가 있을 텐데 조금만 여러분 1월달, 2월달을 조금 넘어가고 기반을 잡고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짜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지혜를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의 두려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공 1년생이시죠? 20대신데 신사생 뱀띠 여러분들 옮깁니다. 양념 1월달 어떤지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조금 이것저것 다사다난함이 펼쳐지게 된다. 조금 주변에 정리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2월달에는 이런 옮기들이 오, 그러네요. 와... 좀 급하게 내가 이렇게 이것저것 움직였던 일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내가 조금 조급함을 가졌던 일들이 오히려 내가 먼저 이렇게 일을 잘 준비하고 예하는 그런 시국으로 흘러가서 굉장히 잘 풀리는 좋은 운기, 재수가 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안정된 재물을 위해서 내 명예가 상승하는 운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물적인 부분이 안정이 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자아실현들의 욕구가 올라오게 되죠. 이거 나름대로 지금 대학생활 하시는 분 입장에서 잘 이용을 하신다면 중복, 뭐 이렇게 전공이라고 하죠. 내가 하던 전공 외에도 다른 전공을 뭔가 한다거나 이런 운기. 특히나 남들한테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운기도 들어와 있고요. 20대에 가장 중요한 연애의 운기도 굉장히 잘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1월달, 1월달, 2월달 우리 신사생인 뱀띠 여러분들한테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89년생입니다. 기사생인 뱀띠시고요. 1월달, 1월달, 2월달 일단 운기 하나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1월달은 어떨까요? 짠! 조금 실험과 고난이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답답한 부분들이 조금 호전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2월달에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차차 나아지기는 하는데 꽁꽁 얼은 땅이 천천히 햇살에 놓아가는 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풍기와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되는 형국이다. 언땅이 녹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삽으로 막 부수고 막 이렇게 언땅을 일부러 녹이려고 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결과가 오게 된다. 언땅이 햇살에 천천히 녹을 때까지 그런 지혜를 가져야지만이 내가 금은 부하를 성취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특히나 이때 내가 승진운, 이직운 이런 거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괜히 내가 이직을 알아보다가 이직을 하고 났는데 가만히 있었어도 누군가 주변한테 좋은 일자리를 추천해줘가지고 큰 곳에 갈 수 있는데 내가 괜히 움직여서 그거를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내가 변화에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보고 나중에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공부문 같은 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때 뭔가 움직이는 운기를 행동을 하지 말고요. 내가 뭐 공부를 하고 필요했던 자격증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좀 집중을 하시게 된다면 에너지를 굉장히 이 1월달, 2월달을 지나고 나서 3, 4월달이 되었을 때 큰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77년생이죠. 정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양녕 1월달, 2월달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은 역시나 실현과 고난이 많은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2월달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하수가 딱 막혀 있다가 딱 뚫리면은 막 물이 샤악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 고구마와 사이다. 약간 그런 답답한 속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내가 뭔가 이렇게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그 힘이 필요하다, 추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 체하면은 이제 뭐 손을 따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이 야, 체할 때는 야,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서 체한 걸 뚫어야 돼. 하는 그 말이 지금은 맞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제 뭐 하나를 투자해서 안 됐다. 두 개, 세 개 계속 투자가 어느 정도 성취가 날 때까지 계속 뚫어내야 되는 음기. 가감하게 추진을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고진감래겠죠. 그 과정이 쉽지만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하는 도령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65년생입니다. 을사상의 뱀띠 여러분들이고요. 양념 1월달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양념 1월달부터 굉장히 좋은 음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내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그런 음기라고 말씀하시고요. 양념 2월달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급한 부분이 조금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속도 조절을 조금 해야 되는데 너무 기분 내다가 가속 딱지를 끊을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아마 뱀띠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잘 풀리는 그런 뱀띠 중에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자, 이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속담 공부를, 사자성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우공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직하게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난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게 되지만 끝끝내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된다. 장인의 정신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지금 하시는 일들이, 시작하게 되는 일, 뭔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남들이 뭐, 너 그거 해도 되겠어? 그거 해도 안 돼. 다른 걸 해. 주변에서 이제 권유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무직하게 본인의 길을 걷다 보면은 이게 조금 결과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조금 늦으면 연말, 빠르면 가을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이 트기 전 어둠이 가장 깊을 때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을사생 뱀띠 여러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꾸준히 잘 진행해 나가라.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조금 컨디션적인 부분에서 아까 좋은 운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너무 빠르게 소진을 하다 보니까 감기가 걸린다거나 몸살이 걸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테스트 조절은 좀 만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운기 잘 이어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대망의 2024년 값진년 우리 뱀띠 여러분들 양력 1월달 2월달 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뱀띠 여러분들 올해 성취를 해나가실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말에 보면 이제 화투를 한 번씩 칠 때도 느끼잖아요. 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고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날 수도 있다. 요 그런 타이밍에 생각하시고 전략 전술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지혜로운 뱀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늘 도룡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